여러분들이 보다 더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담은 PDF를 드리니깐요. 자세한 것은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통영어의 유한규입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는 챗GPT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 챗GPT가 뭐냐면 OpenAI라는 곳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이에요. 이 챗GPT를 여러분이 영어학습에 활용한다면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영어 원어민 선생님을 가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채널은 영어학습 채널이니까 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영어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챗GPT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만든 영어 문장이 문법적으로 정확한지 그리고 자연스러운 문장인지 점검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 원어민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궁금할 때마다 계속 질문을 하면 귀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원어민 친구가 얘는 나를 영어 때문에 만나는 건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챗GPT를 활용해 보세요. 새벽 4시에도 여러분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챗GPT에 접속해가지고 제가 영작한 문장이 문법적으로 정확한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명령문 입력하는 란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correct the following sentence라고 쳐보고요. 그 다음에 I left for soul when she comes라고 이렇게 틀린 문장을 한번 고쳐달라고 해볼게요. 네, 바로 나왔죠. I left for soul when she arrived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바로 고친 문장을 보여주네요. correct the following sentence with explanations라고 이번에는 쳐보고 막 틀려 보겠습니다. 비문은 막 쓸게요. I'm sure that she will more beautiful when she got older. 네,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아까는 고쳐달라고만 하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고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with explanations, 설명도 부탁한다고 했어요. 자, 보면 고치고 있고 네, explanations, 설명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쳐주고 설명까지 해주니까 정말 대박이네요, 이거. 그리고 AI한테 영어로 질문하는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대화하듯이 물어봐도 되고요. 어느 정도 틀려도 AI가 다 이해를 합니다. 자, 먼저 틀린 문장부터 쓸게요. I studying with her next month. 틀린 문장이죠. 여기다가 뒤에 Is this a correct sentence? 이거 맞는 문장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아니, 그냥 Is this correct? 이거 맞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No, it's not correct. 네, 틀렸다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교정된 문장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두 번째, 각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에 관한 설명도 이 chat GPT가 여러분들에게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믿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Trust, 그 다음에 Believe가 있는데 이 두 동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한국어 영어 학습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믿다라는 말을 써야 될 때 이 두 동사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파악하는 방법은 004년을 내가 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구나를 깨닫는 게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chat GPT한테 이 두 단어의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관련된 예시 문장들을 나한테 줘봐. 라고 명령하면 사전 찾으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내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믿다에 해당하는 영어 Trust랑 Believe의 차이점에 관해서 chat GPT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어 간의 차이니까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rust and believe? 라고 물어보고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얘기해달라 Explain it to me as if I were a child.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Sure, let me explain it to you like this. 다음처럼 설명해 줄게 하면서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얘기해달라고 했으니까 쉽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hat GPT를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영어 학습 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영어 회화를 공부하신다면 영어 다이얼로그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인터넷에 정말 많죠. 그런데 어떤 다이얼로그는 나한테는 너무 쉽거나 혹은 너무 어렵거나 또 내가 원하는 상황의 다이얼로그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남이 만든 것, 남이 올려둔 것을 찾아 다니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chat GPT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대화를 한번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 몇 초 만에 그냥 뚝딱 내가 원하는 영어 회화 다이얼로그가 만들어집니다. 자, chat GPT한테 식료품점에서 두 사람이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화를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Write a dialogue between two people at a grocery store. 네, 보겠습니다. 바로 만들어지고 있죠. person one, hi,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the cereal aisle?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person two, 두 사람이니까 person one, 그 다음에 person two 이렇게 되겠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문이 지금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 표현이 많이 들어간 대화문을 만들고 싶으면 방금 전 사용했던 명령문 뒤에다가 with as many idioms as possible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관용구로 가득 찬 대화문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자, 근데 대화문을 보니까 생소한 이디엄이 있네요. 뭐냐면은 taking the bull by the horns 라는 이디엄인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What does taking the bull by the horns mean here?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답을 해주겠죠. 네, 보면 Taking the bull by the horns is an idiom that means to take control of a difficult situation or take a decisive answer.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을 찾을 필요 없이 그냥 궁금할 때마다 그때그때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네요. 관용구뿐만 아니라 가정법을 최대한 많이 넣어달라. 네, 가정법이 포함된 대화문을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컴퓨터 가게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만들어주는데 가정법을 써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요청을 하니까 네, 바로 가정법이 포함된 대화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대화문을 보면 person1, person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딱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지워달라고 하면 돼요. Delete all person labels, including colon 이라고 치시면 chatGPT가 다 지워가지고 보여줄 겁니다. 네, 요렇게요. 네번째, 이렇게 만든 자료들을 여러분이 소리로 들어보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chatGPT 같은 경우는 음성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TTS 사이트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는데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만 제가 추천하는 무료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랑 관계가 1도 없고요. 무료로 일단 사용할 수 있기에 다른 곳은 무료로 사용하려고 해도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되는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없는 사이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바로 Natural Reader라는 사이트인데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전에 person labels를 제거한 다이어로그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들어줄만 하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문법 설명도 CHAT GPT한테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서치 엔진을 이용해서 문법을 설명한 글들을 여러분이 검색해가지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냥 CHAT GPT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돼요. 이번에는 영어의 미래 시제에 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고요. 예문도 많이 달라고 해볼게요. EXPLAIN THE FUTURE TENSE IN ENGLISH WITH MANY EXAMPLES 네, 이렇게 치면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심치어는 문법 문제도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참 유용한 기능이겠네요. 자, 그럼 문법 문제도 한번 만들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Create a grammar test for tenses in English for a middle schooler. 중학생을 위한 영어 시제 문제를 만들어달라. 네, 시제 문법 문제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지금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만 만들고 정답은 안 좋네요. 그래서 정답도 달라고 해볼게요. 네, 바로 정답이 쭉 나오죠. 인공지능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영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거든요. 좀 자신감이 많이 없거나 좀 샤이해가지고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원어민과 1대1 대화가 부담스러운 분은 이렇게 CHAT GPT로 영어 대화를 시작하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차츰차츰 떨쳐나갈 수 있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할 수도 있겠죠. 자, let's have a back and forth conversation이라고 해볼게요. Back and forth는 주거니, 바거니 하는 걸 말하고 주제는 유튜브의 미래, about the future of YouTube라고 하고 내가 먼저 말할게, I'll go first. 내가 먼저 말할게 라고 하니까 네, 바로 답을 해주죠. Sure, let's talk about the future of YouTube. 네, 유튜브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What's your prediction for the future of YouTube? 너는 유튜브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I think YouTube will face fierce competition. 유튜브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sooner than expected. 네, 기대한 것보다 좀 더 빨리 라고 하니까 답을 해주죠. Yes, that's a possibility. 그럴 가능성이 있어. 유튜브 has already faced competition from other video sharing platforms like TikTok. 틱톡과 같은 그런 비디오 공유 플랫폼들과 이미 경쟁하고 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참 좋은 문장이 많이 나오죠. 저는 여기에 I think its main competitor 유튜브의 주요 경쟁자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Would be Instagram 이라고 쓰고 넌 어떻게 생각하냐?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보면 네, 또 여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박허니 주거니 박허니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챗 GPT에 관해서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한 한계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람과 1대1로 대화하는 것만큼의 자연스러움은 아직 못 따라오고 있고요. 간단한 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틀리는 경우가 있고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맹신하지 마시고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챗 GPT를 여러분이 활용하실 때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명령문들 영어로는 prompts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정리한 pdf를 드리니까요. 자세한 건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시고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챗 GPT 잘 활용하셔서 보다 더 효율적인 영어학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나중에... 나중에... 해고... 입장해라. promises ahead of viaje!